인생 살면서 뭐 별거 있어? 그까짓 거 얼굴 잘생기면 뭐 할거에요? 돈 많으면 뭐 할거에요? 체력은 국력, 국력은 능력, 능력은 사랑, 사람은 힘! 아야, 보라, 이씨. 폐지나 노래도 있잖아. 사랑은 아무나 하나. 고장이라도 나지 말아야지. 고장 나면 외로운 건 마찬가지. 이 네 마리 맞는 사람들은 박수 한 번 줘봐. 박수 친 사람들은 고장난 사람한테 한 번씩 다 당해본 사람들. 형도 한 번 경험 있어? 없어? 내가 보기엔 몇 번 있는 것 같은데. 없다고 그러네. 그래서 제가 제2의 각설이 탄형이라고 그러죠. 그래서 광대라는 노래를 제가 이제 잘 붙이면서 보내드릴게요. 사실 이 각설이가요. 종합예술, 한국말로는 종합예술. 형수, 갯돈 얘기는 나중에 해. 왜 이 형이 맘에 있어? 내가 이제 관리하니까 형수 얘기해. 이 형이 좀 능력있어 하고 여자를 둘씩이나 들고 다녀. 사실 원맨시오 막 별거 다 해요. 원맨시오, 국장구, 안타, 춤도 잘 쳐요. 이산용 사모님. 몰래 전에 우리 석사장님 정도 생겼으면 내가 각설이 안한다. 어디 가서 사모님 귀때기를 빨아줄까? 아니면 콧구멍을 빨아줄까? 돈지갑은 저한테 맡기시죠? 시장바구니는 카운트에 맡겨. 오늘 한 번 땡기실까요? 이산용도 잘하잖아요 이산용. 땅각설이 새끼랑 이산용이 해는 새끼 없어. 그리고 이제 막 스포츠 댄스 이런 것도 잘해. 고맙습니다. 이 자신감은 지치기 얼마나 어려워하냐. 그렇지 놀랄까. 근데 여기 좀 더 길어야 할 거야. 박수가 나오네. 다른 인마 박수 지금 난리구만. 왜요? 왜요? 어시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잘해라 이산기 한번 해줘. 어시구나! 잘해라 이산기야! 하하하하하하 한 모채! 아무리 다 즐거워서 꿀꿀꿀패지만 오두둔 숨이 나서 춤을 추기고 눈물의 아픈 수련도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하고 웃음 음악 노래 음악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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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